구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사상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사상구 확장동에서 마스크를 써달라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밀친 혐의로 사상구청 공무원 4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마스크를 안 쓰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